AP 투자 연구소입니다. 4월 30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오지수가 0.38%, 나스닥 종합 0.35%, S&P500이 0.32% 상승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 또한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애플과 테슬라는 간만에 보기 좋은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최근 소외되었던 테슬라와 애플의 반등에 상승 견인되었습니다. 해당 두 종목의 이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FSD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며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2인자라 불리우는 리창 공무원 총리를 만났고 FSD 출시에 걸림돌이 되었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당국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 공항, 고속도로 등에서 내려진 운행, 정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애플은 최근 AI 기대감에 대해 타기업 대비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오픈 AI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국내 시간 기준 금요일 새벽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해당 일정을 꼭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요 상품들의 등락률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6월절 종료를 앞두고 하마스와의 휴전 기대가 확대되며 하락마감했는데요. 다만 최근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구리 선물 가격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파운드당 4.68달러로 2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테슬라의 급등에 대해서는 이슈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 등 업종의 변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국내 등시 반도체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러한 와중 유리기판 관련주에는 강한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과연 해당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내일은 국내 증시가 휴장, 그 다음 날은 미국의 FOMC와 한국의 밸류업 가이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방심리 가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일본 증시가 휴장이었음에도 불구 N화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금일 N화 및 일본 증시의 변동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